성경통독 사경회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2024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경통독 사경회를 갔습니다. 지난 35년간의 성경통독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평 성경통독원에 오셔서 직접 저와 대면하여 성경통독을 하셔도 좋고 또는 온라인 줌을 이용하여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정리하시면 새해 2025년 성경통독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성경을 열면 기력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통독교의 주일아침 역사순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1년 1독 통독 성경 322일에서 328일까지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부분을 포함해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8장까지 공부하셨습니다. 매일 통독하시면서 또 그 다섯 가지 포인트들을 스토리로 공부하셨는데요. 오늘 좀 더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는 복된 시간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좀 더 묶어서 한 걸음 더 깊게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공부하는 이후는 믿음 믿음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 보지 못했던 세상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는 방법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 학문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더 들여다보게 되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몰랐던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인문, 사회, 자연과학적으로 공부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를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기 위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를 공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추래국기를 공부하고 창세기 추래국기를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레유기를 공부하고 그래서 창출 내 민신을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다윈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 창출 내 민신 다윈 이야기한 것을 묶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약성경 다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살펴보고 그러면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충분히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는지 이 부분을 이제 사도행전부터 살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공부하는 책이 유일하게 성경이고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성경을 공부하는 복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거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시간 우리는 은혜받는 시간 이렇게 크게 묶어서 통칭해도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은혜받았던 이야기들의 내용을 다시 또 묶어보면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더 믿고 소망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진보 향상이 있는 시간이 될 줄로 기대합니다 사도행전과 묶어서 지금 이제 서신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가 시간에 사도행전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오늘 부분은 사도행전 초반 1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공회까지 전체 이야기가 어때 있는지를 짧게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부금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상명령을 주신 이야기까지가 큰 흐름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부금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놀랍게도 그 시작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서 멈추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자체만 가지고는 밋밋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초월한 폭발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로 놀라운 일이에요 오백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초반에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놀래하니까 놀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놀람을 기대로 바꿔주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대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부분의 포인트가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이야기를 담은 가슴 벅찬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 그 다음에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한 1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부탁과 약속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3년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그들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 좋은 관계를 가지시다가 떠났던 얘기는 그들과 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떠남이 성령님을 오시게 하는 더 좋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은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그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증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말로 글로 전해야 돼요 따라서 이제 본 사람, 체험한 사람이 중요한데 바로 유다가 아쉽게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떠나버린 그 자리에 대신 한 사람을 세우자 라고 120명이 합의했고 그 세우는 방법으로 기준은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다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후보를 두 사람을 추천해서 최후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세우자 라고 합의해서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세웠다는 놀라운 장점 이 공동체의 성숙도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30년 내내 이들은 모여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정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를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이 결정 이런 결정을 이제 우리는 공적 결정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이렇게 묶어주면 이 결정이 여기에서 이례성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지나면은 이 결정들이 결국은 이제 사도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마띠아 같은 위치로 다시 올려놓는 그런 결정으로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그 결정들이 이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인간들의 모습 그냥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들의 모임은 사업하는 부분 정치하는 부분 여행하는 부분 무슨 스포츠하는 부분 이 정도로 멈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이야기를 증거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인간들의 모임은 일컬어 이제 공회 즉 신앙의 중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공식적 결정 공회 뭐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도행전의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로 중요했다면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중에 예루살렘 공회를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공회의 결정은 지속된다 이 공회의 결정이 결국은 이제 2000년 동안 지속되어서 총회, 노회, 당회, 재직회로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두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두 번째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이며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6월절에서 5순절까지는 50일이라는 시간 간극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막연하게 한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6월절이 되었는데 그때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보내신 성령께서 바로 예루살렘 공회 또 교회라 부를 수 있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공식적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서 보신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사건이라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네 번째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스테반의 순교입니다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예루살렘 공회 교회에서 볼 때 이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내부 결속을 다져야 되고 또 팀워크를 해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외부의 반발도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3년 운동을 신성모독이라고 결정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대 결정을 했고 그들이 로마 총독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그 로마의 흉털로 처형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외부 반발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외부 반발이 있으면 내부가 더 결속 단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작은 문제들 히브리파 헬라파 또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군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군말들이 막 커져서 뭔가 이렇게 교회가 분열될 듯한 그런 상황이 져야 됐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외부 공격은 자기들이 막지만 내부의 이 결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유에서 결정한 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세우자 그래서 일곱 명의 적임자를 세웠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그 폭발이 워낙 커지니까 외부 공격자들이 가만둘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일곱 명 중에 한 명인 스테반을 공개 처형하는 참으로 이 말은 스테반을 죽였는데 스테반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이 사건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은 내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데 뭐냐면 산에 대림 공유 세력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고 강하니까 이 반발을 정면으로 응시하기보다는 이들의 반발을 받아들이면서 순교까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남대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진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우리 스테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야기 이 흩어진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짧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이야기를 퍼뜨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스테반 순교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즉 안디옥 같은 곳으로 이 이야기를 퍼뜨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네 번째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안디옥 교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곳에 아주 소중한 바나바를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의 안정성을 이끄는데 큰 도움을 줬잖아요 바나바가 그런 솜씨와 역할을 안디옥 교회 가서 감당하기를 바라는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기업들 정치하는 어떤 정당들 보면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저 사람 훌륭한 인재야 그러면 데려오잖아요 데려와서 예를 들면 정당으로 끌어들인다든지 회사로 끌어들인다든지 그래서 그 정당과 그 회사를 좀 더 부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한국의 AI와 관련 중요한 연구진들이 준비되어지면 미국이 이들을 이렇게 다 끌어가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인재가 나오면 대기업에서 그 인재를 끌어가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안정감 있게 이끌고 뭔가 거기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바나바를 교회를 오히려 안디옥 교회로 파견하는 창으로 놀라우네요 그러니까 교회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교단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적 계산만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중요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끝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컨셉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 혹은 예루살렘 공회가 이 놀라운 선교 컨셉을 보여준 게 바나바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바나바가 가면서 또 이제 바울을 데려가죠 왜냐하면 바나바 정도나 바울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실력 없으면 누가 무슨 말 하면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자기 판단을 하려고 안 합니다 깊숙하게 보기보다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언론이나 또 제3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놓은 그 평가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그 사람을 보는 거 이게 선입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 하면은 스테반 순교에 끼어들어서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데 앞장선 사람 그런데 예수를 만났고 변화됐는데 그게 뭔가 믿어지지 않죠 이런 정도로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에 멈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워낙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도 이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뒷부분 끝부분까지 가서도 보면 오해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지 않고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요 안디옥 교회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실력을 발휘해서 예루살렘 교회만큼 튼튼한 교회로 자리도 잡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서 두 사람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로 즉 안디옥 인근에 있는 터키 인근에 있는 여러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곳에 2년 동안 1차 전도여행을 한 거죠 두 사람이 1차라는 건 처음에 그들이 타이틀을 붙이고 간 게 아니올시다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하러 소아시아에 다리면서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좀 뭔가 예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들쑤셔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처절하게 예를 들면 고통을 주는 1차 전도여행 기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걸음 축복받고 의뢰받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려지면 대접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좀 그래야 하나님의 의뢰가 넘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처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호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바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 살아있어서 몸 털고 나오고 죽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했잖아요 그렇게 2년 동안 끝냈다 그런데 끝내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2년 만에 돌아왔더니 안디옥 교회가 2000년 묵은 그 할래 문제를 놓고 예수 십자가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오직 예수 십자가냐 아니면 할래도 행해야 되느냐 이게 남자의 경우죠 여자애들의 경우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할래는 필요 없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워넣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에 공식 건네는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오직 예수 십자가다 해서 20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이 처음 할래를 했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 민족에게는 난지 8일 만에 그 할래를 행하는 것은 그 민족의 그냥 특성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모든 민족 구원 이야기와는 별개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중대 결정을 하지 그러면서 그때 예루살렘 공회 때 바울을 마치 마띠아 같은 그런 위치로 그들이 공식 결의를 해주는 그 공식 결의를 할 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컸다 그랬잖아요 바나바에 대한 신뢰도는 높았고 바울에 대한 오해는 컸는데 예루살렘 공회 때 바울을 바나바급으로 공식 인정하게 된 이유, 계기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2년 기간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핍박을 당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근거였다는 것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안 풀리는 이게 세상 말로 안 풀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풀려야 되고 근데 전혀 안 풀리고 뭔가 그냥 오히려 더 공경이 처해지는 근데 사슬은 그 사실을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바나바랑 다니면서 얻어맞아 죽기 직전까지 간 그 부분이 가장 예루살렘 공회 결정의 중대한 요인이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바울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였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기점으로 이제부터의 모든 기록 이야기는 즉 2차 전도 3차 전도 바울의 로마 여행 가는 이야기는 다 사도 바울 중심권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포함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공부하고 앞으로 사도행전과 설신서들을 묶어서 세 번 더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크게 본다면 다섯 가지 예수님의 승천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의 시작 이게 그렇게 중요했고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스테반 순교 그 다음에 안디옥교의 할래 문제와 사도바울의 사도성 결정하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두신다면 아 이제 왜 2차 3차 또 로마 여행 이런 부분들은 사도행전이 성령에 이끄신 가운데 사도바울 팀의 이야기와 편지 이야기로 집중되는지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보금이 어떻게 그 당시 퍼졌는가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소망으로 우리가 땀 흘리기를 각오하고 꿈을 꿀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의로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바울과 바나바 팀처럼 우리도 그렇게 꿈꿀 수 있는 오늘과 우리의 남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사사 오늘 복된 예배에 우리 통곡교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복음을 꿈꾸는 놀라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사사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